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가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후쿠시마 원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핵종 제거 설비 등등 방류시설도 돌아봤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렇게 헬멧을 쓰고요. 조끼 정도를 입고 장갑을 끼고 저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박원석 전 의원님 보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핵시설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꽁꽁 싸매고 이렇게 중무장한 형태로 가서 원전을 실천하게 되는데 저게 오늘 모습인데 저 모습만 보면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복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공간은 안전한 공간을 가서 시설을 점검한 거죠. 만약 실제 오염수로부터 피폭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한 공간을 총리가 시찰을 했다면 저런 복장으로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피폭에 대비해서 방진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저건 아마 알프스라는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그걸 갖다 밖에서 시찰하는 정도였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일본 국민들이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에 주려는 의도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방류가 임박했다. 총리가 시설을 점검하러 갔다는 것은 지금은 8월 말 방류설이 나오는데요. 임박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나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방류가 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류가 시작되었을 경우에 또 이게 일본 내 여론이나 우리 국내 여론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방류가 총리의 국내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과연 일본 사람들, 일본분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일본 국내 여론을 특히 어민들이라든지 관련 수산업계나 이런 데를 다독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국내 여론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게 거의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니고 막상 방류가 시작됐을 때 그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또 우리 건강에 미칠 영향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단 방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인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일 양국의 여론에 어떻게 미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이 8월 말에 방류를 언제 하게 될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